다음 문제도 대표적인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뚫어놨고요. 그다음에 ㄱ과 ㄴ도 있어요. 그래서 ㄱ과 ㄴ에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영양소를 흡수했으니까 얘는 소화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계를 거쳐서 오줌을 배출하는 얘 같은 경우는 배설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를 맞춰냈고요. 그다음에 ㄱ과 ㄴ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게 누구고 그다음에 방출되는 게 누구냐.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포호흡에 필요한 ㄱ, ㄱ이 바로 조직세포한테 주는 거니까 필요한 산소라든가 영양소들이 이제 ㄱ에 속할 것이고 ㄴ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 다음에 나머지 노폐물들 여기에서 ATP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제 노폐물들만 포함이 돼요. 이산화탄소, 물, H2O, 그다음에 질소성 노폐물, 질소, 노폐물 이렇게 쓸게요. 이런 애들이 바로 ㄴ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ㄱ, A는 소화계, B는 물에 재흡수가 일어난다. 배설계에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 중에 내 몸에 필요하다면 물을 재흡수해서 내 몸의 항상성, 물의 항상성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배설계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ㄷ, 단위부피단 산소의 양은 기억방향으로 이동하는 혈액에서 혈액에서가 ㄴ 방향으로 이동하는 혈액에서보다 많다. 되게 길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산소의 양을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억방향으로 이동하는 애가 더 많다 물어보고 있어요. 산소의 양은 당연히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많겠죠. 조직세포에서 내가 세포호흡을 하지 않고 재료를 덜 썼어. 그 덜 쓴 산소가 나가는 양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ㄱ, ㄴ, ㄷ,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표적인 모식도를 가지고 통합적인 작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신경이라든가 항상성 유지라든가 이런 파트랑 같이 연결을 해서 선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선지들은 다른 파트랑 다른 단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